여기가 내가 새로 부임한 제주 모기인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자리는 누구인고? 저는 화공 김남길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화공 김남길. 내가 새로 부임해서 제주에 대해 잘 모르니 설명을 좀 부탁하네. 그럼 제가 지난번 이형상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그럼 이쪽으로. 여긴 무엇인고? 여기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건물인 관덕정이라고 하옵니다. 이 앞마당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원래는 활소기와 병사들의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평상시에는 조정에 진상한 말들을 점검하고 과거 시험도 치르고 활소기 대회도 펼쳐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답니다. 여기에서? 네, 여기 그림이 있사옵니다. 아, 이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군. 네. 자, 그럼 관을 안으로 드시지요. 어, 어흥. 자, 이쪽으로. 정말 좋구만. 이 돌들은 다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얻으려도 물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이야... 과연 절경이로구만, 절경이야. 황수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제주까지 오시는 길이 험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럭저럭 견딜만 했네. 그래도 요즘 풍랑이 잦아서 걱정을 했었죠. 오프 tasty.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 고춧가루